네! 북극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험한 곳도 달려가는 샌드버스터! 샌드버스터 선수도! 프랜스포메이션! 헬로컨!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차탄과 새로운 카봇이 만나는 역사의 현장! 저는 어떤 험한 곳도 달려가는 샌드버스터! 샌드버스터! 로켄! 지금 북극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봐! 빨리 북극으로 데려다줘! 네! 차탄 선수 말대로 자기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침반이 북쪽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럼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겠군. 자! 그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변신 들어가겠습니다. 프랜스포메이션! 여기는 내 파트너! 사자 와일리온 선수입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또 깡통로봇이랑 꼬마잖아!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이 북극 자석을 훔쳐가요! 저게 북극 자석이라고? 아하! 그래서 북극의 자기장이 이상해진 거였군. 갑옷! 당장 라인 일당을 막아줘! 지구가 위험해!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저 샌드버스터가 라인 일당을 직접 혼내지기 위해 나선다고 하네요. 어? 잠깐! 그전에 선물을 줄게 있는데! 선물? 속지 마세요! 스프레이를 맞으면 저희처럼 자석에 달라붙어요! 어서 피하세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룩뽑! 쏴버려! 어이구!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제대로 쏘라고! 제대로! 강력한 불빛! 소치 라인! 마취총 발사! 룩뽑! 쭈! 와일리움과 합체를 하면 사자처럼 용맹의 지지! 사자의 호홀링! 어허! 으악! 장룩뽑 빨리 공격해! 으앗! 다음 선수들도 잘 가세요! 호홀링! 어허! 으악! 오늘도 실패! 아놔! 좋아! 레츠 레츠 슈트파이! 슈트파이프 아쿠아리노와 합체하자 마구마구 달려가고 싶습니다 폭풀쏘 러쉬 또 당할 줄 알고 아까는 살짝 방심이지만 이번엔 어리멋습니다 러치라이트 앞이 안 보여 폭풀쏘 러쉬 이겼다! 로켄 최고! 샌드버스터 최고! 그렇게 물쏘와 폭풀쏘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야 돼 으하! 하하하하 하하하하